안녕하세요 몰컴입니다. 지난 주말에 엡실론 팀을 트레이닝 룸에 다녀왔습니다. 엡실론 팀의 트레이닝 룸은 간단한 슈팅이나 CQB 훈련 등이 가능한 곳이며 매우 초소규모로 1대1 혹은 2대2 정도의 게임 또한 가능한 곳입니다. 저는 이날 2대2로 간단한 CQB 게임을 띄고 왔습니다. 그럼 게임 영상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자 보이냐 친구야? 안 보여 안 보여. 굿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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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놀놀 5 4 3 2 시작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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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완료! 5 4 3 2 1 1 2 1 1 2 2 1 2 2 2 2 2 2 2 1 2 2 2 2 2 왜그래 왜그래 5 4 3 2 2 1 2 2 1 1 1 2 2 2 2 2 2 2 1 2 2 2 3 3 2 2 1 2 2 1 2 2 1 2 1 2 1 2 2 1 2 1 1 2 2 1 2 2 2 2 2 1 2 2 2 이거 이게 내마16초 가슴 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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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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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3 2 2 격쇼! 저 이쁘라 공간이 간다 먼저! 5, 4, 3, 2, 1, 게임 시작! 2, 2, 2, 1, 게임 시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아프다 이거 게임 끝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에어 소프트 영상으로 차려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